You don't know how you met me, you don't know why you can't turn around and say you don't know 안녕하세요 9월 모의평가 해설강의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주혜연입니다. 우리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능까지의 이 기간 동안 우리의 단어 실력이나 독해 실력이나 정말 많은 것이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요 충분히 정말 놀랄만한 성적 향상을 이룰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될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고장난 번역기는 사절합시다. 여러분 자꾸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정말 영혼 없이 우리말로 옮기고만 있잖아요. 이제 그거 멈추시고요. 이제 하셔야 될 일은 핵심적인 정보가 뭔가만 캐치하시면 돼요. 굳이 우리말로 다 번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핵심적인 정보도 다 이거 파악 못했는데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해한 한 가지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한 가지로 내가 이해하지 못한 나머지 서너 가지를 다 커버한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저는 논리적인 눈치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이제 이 함께하게 될 빈칸 추론부터 글의 순서까지 아주 어려운 유형들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논리적인 눈치로 풀 수 있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디서 끊어 읽기 하는지 여기에 주목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문제에 접근하는지를 잘 보시고 남은 기간은 여러분도 꼭 이렇게 문제에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32번 빈칸 추론문제부터 갈 거예요. 앞에서 봤더니 fans feel for feeling's own sake이라고 되어 있는데 for 누구누구's own sake이라고 하면 이제 뭐 자체를 위해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감정 그 자체를 위해서 팬들은 감정을 느낍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뭔 말인지 모르겠죠. 모르는 게 정상이지. 일단은 누구에 대한 글이라는 건 알겠어요. 근데 팬에 대한 글이라는 건 알겠죠.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다고 그 문장을 버리지 마시고요. 이해한 단서는 끄집어내서 머리에 딱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 글은 팬에 대한 글이야. they make meanings 팬들은요 의미를 만들어내는데요. beyond what seems to be on offer. on offer가 이제 제공되는 뭐 이런 거니까 이. 제공되는 것처럼 보이는 걸 넘어서서 의미를 창출해 낸대요. 뭔 말인지 모르겠죠.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 글에서 팬이라고 하는 존재는 수동적인 존재인 것 같아요. 능동적인 존재인 것 같아요. 그치 능동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의미를 만들어낸다고 얘기했잖아요. 오, 의미 창출? 그쵸? 뭐 이 정도만 정리하면 잘 이해한 거예요. 이거 완벽하게 번역하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they build identities and experiences.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팬들은 자신들의 정체성과 경험이라고 하는 걸 쌓고요. 그리고 두 번째 동사 make artistic creations. 어떤 예술적인 창조물들을 만들어내는데 of their own, 자기 자신의 창조물을 만들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to share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다는 거예요. 선생님, 이 글은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아니. 우리 앞에 거랑 연결 지어봐. 앞에서 뭐라 그랬죠? 팬들이 뭔가 굉장히 적극적인 존재로 그려지고 있네. 얘도 번역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팬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오케이, 넘어가요. a person can be an individual fan. 어떤 한 사람이 개별 팬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feeling, 어떻게 느끼냐면 an idealized connection with a star. 스타랑 어떤 굉장히 이상화된 연결? 이런 거를 느끼고요. 또 strong feelings of memory and nostalgia. 기억이라던가 우리 nostalgia라고 하는 게 어떤 향수거든요. 옛 것에 대한 그리움 이런 거. 자, 이런 어떤 강렬한 감정 이런 것도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engaging and activities. 어떤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냐면 like collecting to develop a sense of self. 어떤 자아감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발달시키기 위해서 서로 모이는 이런 활동에도 참여를 할 수가 있대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 앞에 이거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 그랬지? fan 근데 이거는 개별 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뭔가 나름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그리고 팬으로서 뭔가 여러 가지를 느끼고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어요. 그냥 이만큼만 이해하면 돼요. 됐죠? 자, 그러다가 but 하지만 나왔어요. 아, 그러면 이제부터는 좀 눈을 크게 뜨고 잘 봐야 되겠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부터 잘 한번 볼 겁니다. more often, 보다 더 자주. individual experiences, 이런 어떤 개인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are embedded in social context. 우리 embedded라고 하는 게 이제 끼워 넣다라고 각조를 주셨네요. 사회적인 상황, 사회적인 맥락 속에 끼워 넣어지게 된대요. 그러면 나 혼자서 어디 고립되어서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회적인 맥락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네요. where, 그리고 이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는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 with shared attachments, 어떤 공유된 attachment니까 애착, 뭐 어떤 스타에 대한 애착 이런 거겠죠? 공유된 애착을 지니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socialize, 서로서로 막 사교를 해요. around the object of their affections, 자기들이 애착을 가지고 있는 그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socialize, 사람들이 서로서로 사귀고 한다고요. 아, 쌤 지금 이 but 다음에 나오는 건요. 앞에 거랑 좀 다른 대조되는 점이요. social 사회적인 측면을 되게 강조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치 앞에는 개별적인이란 말이 강조됐다면 여기는 지금 사회적인이란 말이 부각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건 fan에 대해서 사회적인 존재이다. 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 좋아요. much of the pleasure of fandom.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fandom이라고 하는 것의 즐거움 중에 상당 부분은 빈칸한 거다 그랬거든요. 난 벌써 알겠어. 우리 이제 앞에 안개를 걷는 것 같았잖아. 뭐 이게 뭔 말인지 막 잘 모르겠었지만 답은 나왔어요. 어떻게? 이 글은 팬에 대해서, 팬덤에 대해서 사회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글이에요. 그것만 이해하면 됐지. 더 이상 뭐가 필요해. 됐어요? 아, 샌 그러면요. 선택지로 한번 가볼까 봐요. 그래? 가서 뭐 찾을 거예요? 이런 뭔가 다른 팬들과의 사회적인 유대 뭐 이런 거에 관련된 내용 한번 찾아보려고요. 그래요? 자 한번 가볼까? 1번 보겠습니다. is enhanced라고 표현이 됐어요. 잠깐 주어 자리를 다시 보고 올게요. 팬덤의 즐거움의 상당 부분. 이제 이게 주어에당한 표현이었습니다. 자, 이 즐거움의 상당 부분이 더 향상이 된다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by collaborations between global stars. 세계적인 스타들 사이의 협력을 통해서. 네? 스타들 사이의 협력이에요? 지금 주인공이 누군데? 팬이죠. 팬이 다른 팬들과 socialize. 서로 사귀고 뭐 이렇게 교류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지. 지금 스타들 사이의 협력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번 한번 보겠습니다. results from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냐면 이 즐거움이 frequent personal contact with a star. 스타와의 개인적인 접촉 잦은 접촉 여기서부터 비롯이 된대요. 내가 스타랑 뭔가 막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그래서 즐거움이 생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아니지. 지금 이 글에 나온 내용은요. 나랑 공통의 대상 공통의 애착의 대상을 놓고 다른 팬들이랑 내가 서로 교류하는 이 얘기가 나와 있었잖아요. 삼 번을 볼까요. deepens 자 더 이 즐거움이 깊어지는데 as fans age together 팬들이 같이 나이 들어가는 거야 누구랑 자기들의 아이돌과요. 팬이랑 아이돌이 함께 늙어갑니다. 이런 얘기가 어딨어 그죠. age 나이 또 이러지 말고 나이 들어가다 노화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아니고요. 4번 comes from 이 즐거움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 being connected to other fans 다른 팬들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우와 우리가 지금 찾고 있던 건 뭐죠. 사회적 이란 이야기 그 다음에 공통의 애착의 대상을 놓고 다른 팬들과 내가 socialize 사교 활동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었죠. 쌤 사 번이네요 그죠. 자 오 번 볼까요 is heightened by star's media appearance is heightened 고조가 된대요 즐거움이 뭐에 의해서 스타의 미디어 출연에서 네. 스타가 미디어에 출연해서 나도 기뻐요 이런 이야기 전혀 없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사 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굉장히 빨리 풀 수 있었어요.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여러분이 답을 찾는 시점을 훨씬 더 당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나머지 부분은 검토하는 용도로 쓰면 되겠죠. in their diaries 자기들의 그 일기장에서 1800년대에 보스톤에 살던 이 사람들은 described 묘사를 했는데 being part of the crowds at concerts 콘서트에서 어떤 군중들의 일부인 거 이거를 갖다가 뭘로 묘사했냐면 as part of the pleasure of attendance 거기에 참석한 기쁨의 일부이다라고 묘사를 했대요. 기쁨의 일부니까 이게 즐거움 아니야? 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팬으로서의 즐거움은요. 내가 군중들의 일부이다. 내가 군중들과 뭔가 연결되어 있다. 이 군중은 누구겠어. 다 팬들일 거 아니에요. 다른 팬들과의 연결을 얘기하고 있는 글 맞네요. 그지? 그래서 이 부분도요. 아주 결정적인 정답의 단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요거를 통해서도 단서를 얻었었고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a compelling argument. compelling이라고 하는 단어도 각주를 주셨어요. 이번 시험은 각주가 굉장히 좀 후합니다. 그죠? 이 강력한 주장이라고 하는 것이 can be made,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어떤 주장이냐면 what fans love. 팬들이 정말 좋아하는 거. 이것은 less A than B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나데이 벗비라고 생각하면 돼요. 팬들이 진짜 좋아하는 건 the object of their fandom. 자기 어떤 팬덤의 그 대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뭐라는 거예요? the attachment to one another 서로 서로에 대한 어떤 애착 이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that 이것이 those affections afford 그런 어떤 애착들이 제공할 수 있는. 쌤 그런 애착이 제공할 수 있는 서로서로에 대한 애착 이게 사실은 팬들이 진짜 좋아하는 거 진짜 귀하게 여기는 것이란 얘기네요. 그지? 여기 또 나왔잖아요. 서로서로에 대한 애착. 이게 뭐예요. 이게 팬들끼리의 유대잖아.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정답은 잘 골랐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삼십이 번 같이 해결해 봤고요. 어떻게 문제 풀었습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걸 붙들고 그거를 해석을 완벽하게 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해한 정보를 가지고 얘를 연결해서 해결을 하는 거 이게 지금 초점이에요. 맞죠? 얘도 한번 해볼게요. there was nothing modern 뭔가 현대적인 게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뭐에 있어서 about the idea 다음과 같은 생각에 대해서요. a man making women's clothes 남성이 여성의 복장을 만든다고 하는 그 생각에 대해서 이게 뭐 딱히 그렇게 현대적인 생각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서 we saw them 우리는 그들이 뭐 남성들이겠죠? doing it 그 일을 한다는 건 여성의 옷을 만든다는 거겠죠? 과거에도 수 세기 동안 그렇게 하는 걸 봐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셉 이 글은요 남성이요 네. 여성의 옷을. 만드는 여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치. in the old days. 하지만 옛날에는 어 잠깐만 저랑 빈칸 공식 공부한 친구들 여기 있나? 있으면은 수강 후기에다 한번 손 이렇게 써줄래요? 지금 우리 이거 진짜 연습 많이 했거든요. 뭐라 그랬냐면 과거랑 대비되는 현재에 대한 문제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실제로 여러 지문을 갖고 연습도 했는데. 나왔죠 그치 과거에는 이랬어요라는 이야기는 안 읽어도 뒤에 가면 뭐가 나오겠어요 근데 오늘날은 달라졌지롱 그 얘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 예상하면서 읽자고요. 옛날에는 근데 어땠냐면 the client was always primary. primary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가장 최초의 뭐 이런 뜻도 있고 얘가 하여간 우선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객이 중요하고 고객이 우선이고요. her taylor 그리고 이 재단사는 was an obscure craftsman. 무명이라고 하단에 각주가 나와 있습니다. 그냥 무명의 장인이에요. 그냥 기술자에요 기술자. perhaps talented 뭐 어쩌면 재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쌤쌤쌤 지금 과거에는 어땠냐면요. 네. 과거에는 이 옷을 만드는 사람 이 사람은 뭐 그냥 기술을 갖고 있는 장인이고 사실은 이 고객 고객이 우선이었다 요렇게 되는 거네요 그치. 고객이 중요한 존재였다 요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러면 진짜 남은 기간 속도를 확 높이고 싶어요. 생각을 조금만 더 하면 돼. 읽지 마시고 뒤에 뭐 나올까요. 오 그럼 오늘날은 반대가 됐다는 얘긴데 그럼 오늘날은 고객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오히려 이 옷을 만드는 사람이 중요해졌다 그 얘기 아닐까요 빙고 끝이에요 그게. 진짜 그런 거 확인만 한 번 해볼게요. 시 헤드 헤어 온 아이디어스 라이크 애니 페이트론 자 이 고객은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다른 어떤 여기 후원자라고 나와 있는데 후원자랑 마찬가지로 돈을 대는 사람이니까 자기 머릿속에 아 난 이런 걸 원해라는 생각이 있는 거고요. there were no fashion plates fashion plate이라고 하는 게 어떤 유행복의 본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모델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 이런 게 유행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것도 이제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the tailor 이 재단사는 was simply at her service 그냥 고객에게 봉사하는 그런 입장인 거예요. 고객을 위해 일을 하는 입장이라고요. perhaps with 아마 그냥 이 정도 줄 수 있었겠죠. helpful suggestions 도움이 될 만한 제안 정도를 해줬을 거예요. about what others were wearing 다른 사람들이 뭘 입는지 정도에 대해서 조언을 해줄 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메인은 누굽니까 고객이죠. 여기까지는 괜찮죠. 자 그런데 달라진 변화가 나타날 거예요. beginning in the late 19th century 19세기 후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with the hugely successful rise 굉장히 성공적으로 rise 일어선 거니까 굉장한 성공을 거둔 거예요. 뭐가요 of the artistic male 자 우리 요 단어는 이제 하단에 고급 여성복 디자이너라고 나와 있으니까 예술적인 남성 디자이너가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게 된 겁니다. 와 쌤 이제 과거랑 대비해서요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디자이너의 위상이 높아졌어요. 그래 그 얘기예요. 이 남성 디자이너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it was the designer 자 이거 강조 구문인데요. it is that it is 사람일 경우엔 that 대신에 후 쓰기도 하죠. 뭐 이거 못 알아봤더라도 내용 파악하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바로 이 디자이너가 became celebrated celebrated가 이제 유명하니까 이제 디자이너가 유명해진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야 이거 누구 옷인지 알아 이거 어디 어디 옷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젠 디자이너가 유명해졌다고요. 그리고 the client 고객은 어떻게 되냐면 elevated by his inspired attention 그의 어떤 영감을 받은 주의 주목에 의해서 elevate이 위로 높여주는 거니까 높아지게 되었다. 뭔 말인지 몰라. 난 역시 해석이 부족한가 봐 아이 니마 그게 아니고 그냥 이 관계만 파악하면 되는 거잖아. 번역을 하려고 하지 말고 정보만 파악하시라고요. 봤더니 지금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여기서 히즈는 누구겠어요. 이건 디자이너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디자이너에 의해서 누구도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고객의 지위도 따라서 올라가는 거죠. 누가 먼저예요 디자이너가 먼저지 디자이너가 여러분 말로 이제 고객을 하드캐리하는 그런 입장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클라이밋 이제 클라이밋이 물론 뭐 기후란 뜻도 있지만 풍토 이런 뜻도 있으니까 admiration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탄하고 존경하고 하는 거예요. for male artist 이 남성 예술가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female creations 어떤 여성용의 그 창조품들 뭐 여기선 여성 의상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렇게 경탄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그 풍토 속에서. the dress designer 이 옷을 만드는 디자이너가 first flourished 처음으로 굉장히 이제 번창을 하게 된 거예요. as the same sort of creator 똑같은 류의 어떤 이런 창작자로서. 아 쌤 그러면 이제는 옷을 만드는 디자이너가 더 이상 그냥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고요. 완전히 시각이 바뀌었네요. 이제는 뭔가를 창작해 내는 사람이다. 그리고 뭔가 예술가이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 거군요. 맞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instead of the old rule 그 오래된 어떤 규칙이 있었잖아요. 이 dressmaking is a craft 옷을 만든다라고 하는 건 그냥 단지 그건 기술에 불과한 거야라고 하는 이 옛날 생각 이것 대신에. 이제는 빈칸이라고 하는 게 was invented 만들어진 거예요. 어떤 생각이 자리를 잡게 되었을까 that had not been there before 이전에는 거기에 없던 빈칸이라고 하는 생각이 만들어졌다고요. 오 쌤 어쨌든 이 앞에 거랑 얘는 반대되는 개념이어야 되고요. 맞지 앞에서는 옷을 만드는 걸 그냥 기술로 취급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옷을 만드는 것에 대한 위상이 디자이너의 위상과 함께 달라진 거고요. 맞지 뭐가 됐지 이제는. 오 지금 일종의 뭔가 창작 예술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맞죠. 그럼 그 얘기가 들어가 있는 선택지를 한번 찾아 봅시다. 자 1번을 봤더니 a profitable industry. 아주 수익이 많이 남는 그런 산업인데 driving fast fashion. 이게 어떤 fast fashion을 주도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fast fashion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저가에 만들어서 그냥 한번 입고 쉽게 버리고 이런 것들을 fast fashion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글은 지금 전혀 관련이 없죠. 자 2번을 볼까요. wide spread respect 널리 퍼진 존중인데 무엇에 대한 거냐면 for marketing skills. 어떤 마케팅 스킬 기술에 대한 거래요. 마케팅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많이 팔기 위한 다른 행위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여기 마케팅에 미움도 안 나왔어요. 그렇죠. 자 3번을 볼까요. public institution이니까 어떤 공공의 제도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것이 preserving traditional designs 전통적인 디자인을 보존해 주는 역할을 한대요. 네? 전통적인 디자인 보존 이런 이야기 전혀 나오지 않았죠. 자 4번을 보겠습니다. a modern connection이니까 현대적으로는 연결이 되게 되었다. 그러면 뭐랑 뭐 사이에 연결이 생겼다는 거예요. 옷을 디자인하는 거랑 예술 사이에. 네 요거네. 지금 드레스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가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그랬죠. 뭐의 경지로 예술의 경지로.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자 5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on efficient system이니까 효율적인 시스템인데요. for producing affordable clothing affordable이라고 하는 건 가격이 적당한 거예요. 너무 비싸지 않고 이런 옷을 만들어내기 위한 데. 지금 뭐 옷을 적정한 가격에 만들어내는 시스템 이야기 그것도 효율적인 시스템 이야기 나왔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십삼 번까지 풀어봤고요. 이제 삼십사 번 빈칸 문제도 함께 보겠습니다. 얘는 역시 몇 점짜리예요. 얘도 삼 점짜리 배점이 되어 있었고요. 제가 봤더니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했던 문제가 바로 요 빈칸 삼십사 번이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어려웠는지 우리 또 똑같이 한번 풀어볼 거예요. 어떻게 일단 이해할 수 있는 정보만 잘 정리하면서 모르겠는 건 알겠는 거랑 연결하면서 읽을 거예요. 자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 트라잉 투 익스플레인 우리가 설명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자 근데 뭘 설명하냐면 how different disciplines 어떻게 이 여러 가지 다른 discipline이라고 하는 게 뭐 학문의 분야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attempt to understand 이해하려는 시도를 하는가. 근데 오토바이오그래피코 메모리니깐 이건 뭐 자서전적인 기억 이렇게 되겠네요. 어쨌든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는데 자서전적인 기억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 이거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the literary critic이니까 문학 비평가 정도 되겠구나.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psychology is a garden. 심리학은 정원이에요. 그리고 literature 문학은요 wilderness. wilderness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자연을 얘기하거든요. 정말 그냥 황야 그대로의 그 자연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오 쌤 제가 앞에 거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요 오토바이오그래피코 메모리가 뭔지도 모르겠고 잘 모르겠지만 이 글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알겠어요. 진짜 어떻게 전개될 거 같은데. 이 글은 대조의 구조일 거 같아요 우와. 넌 빈칸 공식을 들었구나. 우리 대조의 구조에 대해서도 연습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 글은요. 심리학이라고 하는 거랑 문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마 대비시켜서 뭔가 이야기를 하려는 글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뭐 정원이니 wilderness이라고 하는 건 비유적인 표현인 것 같긴 한데 정원은 어때요? 잘 손질되어 있는 그리고 비교적 안전한 공간이고 wilderness는 사람의 손을 타지 않았으니까 전혀 정돈되어 있지 않고 뭔가 위험도 도사리고 있는 그런 약간 야생의 느낌이긴 한데요. 아직 여기서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좀 더 가보겠습니다. 히멘트 그가 의미한 바는 제가 생각하기엔 이래요 psychology 이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려고 하는 겁니다. make patterns 뭔가 패턴을 만들어내고 find regularity 규칙성을 찾아내고 그리고 ultimately impose order 궁극적으로는 질서를 부과하는 거예요. 어디에 on human experience and behavior 인간의 경험 인간의 행동 이런데 질서를 부여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쌤 심리학께서 아까 전에 이걸 정원에 비유했었잖아요 잘 손질된 정원 맞지 왜 그랬는지 알겠어요 뭔가 패턴이라던가 규칙성이라던가. 요런 어떤 잘 정돈된 패턴들을 찾아내려고 하니까 그래서 심리학을 정원에 비유했던 거네요 맞죠. 자 심리학이 상징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랍니다. 조금만 더 가볼까요. by contrast 이와는 대조적으로 와 우리가 예측했던 그대로 이 글은 지금 무슨 구조를 띄고 있어요. 이 글은 대조의 구조를 띄고 있어요. 맞죠. 자 그래서 이제 작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가 봐요. 작가들은 다이브 인투 그냥 확 뛰어드는 거예요. 어디에 언 룰리라고 하는 게 이제 제멋대로 구는이라고 나와 있고요. 언테인드는 길들여지지 않은 거죠. 이런 어떤 아주 깊은 인간의 경험 속으로 확 뛰어드는 겁니다. 아하 쌤 이거는요 그냥 뭐 제멋대로의. 그리고 뭐 전혀 길들여지지 않은 이제 요런 상태 문학은 이런 걸 다룬다고 표현을 하네요 그죠 우리 뭐 날 것 그대로라는 표현을 쓰는데 문학은 그런 걸 다룬다는 거예요. what he said about understanding memory 자 그가. 이 기억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던 바라고 하는 것이 can be extended 이게 확장이 돼가지고 어디에도 적용이 되냐면 to our questions about young children's minds 어린아이들의 마음에 대한 우리 질문 여기까지도 우리가 확장시켜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답니다. 잠깐만요 지금 살짝 이제 새로운 소재를 끌고 왔는데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들의 정신 세계라고 하는 거는 지금 뭐 심리학 아니면 문학 이 둘 중에 하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 뭐 요런 얘기가 나와야지 지금 정보들이 다 접합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조금만 더 가볼게. 자 if 만약에 we psychologists 우리 심리학자들이요 are too bent on bent on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쪽에 몸이 막 구부러져 있으니까 굉장히 막 열중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 열중을 하냐면 identifying the orderly pattern 이렇게 질서정연한 패턴을 찾아내는 일에만 너무 집중을 하는 거예요 또 있어요 the regularities of children's minds 아이들 정신 세계의 어떤 규칙성 막 이런 걸 찾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we may miss an essential 아주 필수적인 그리고 pervasive 널리 퍼져 있는 특성을 놓쳐버리게 된대 이렇게 해석 못해도 괜찮다니까.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그것만 대답해 봐. 놓쳐버렸대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 나쁜 거죠. 뭐 하는 건 나쁘다고 얘기했어요. 패턴 찾는 거 그렇죠 패턴만 찾으려고 하는 걸 이 필자는 별로 좋게 바라보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the child's more unruly and imaginative ways 이 여기서 놓쳐버리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다 좀 약간 제멋대로이기도 하고 상상력이 넘치는 그런 방식들 of talking and thinking 말하고 생각하는 그런 방식들을 놓쳐버리게 된다고요. 아까 이렇게 막 제멋대로이고 길들여지지 않고 요거는 이제 뭐의 영역이라 그랬지 문학의 영역이라 그랬지. 아 쌤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의 정신을 이해할 때요 사실 심리학을 들이대는 것보다는 문학처럼 이해하는 게 맞는 거네요 그치. 자 그래서 이제 가봅시다. it is not only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나도 only 보면 이제 뭐 찾고 싶어져요? but also 찾고 싶어지죠. 뭐 뿐만 아니라 뭐 도 그랬는데 아 벗이 안 보여. 이렇게 때로는 세미콜론이랑 같이 쓰일 때도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the developed writer or literary scholar 정말 굉장히 발전된 그런 뭐 작가라던가 아니면 문학을 연구하는 그런 학자라던가 이런 사람들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seems drawn toward 어디에 끌리는 것처럼 보이냐면 a somewhat wild 조금 더 막 거칠고 idiosyncratic이라고 하는 건 색다른 거예요. 색다른 사고방식 이런 데에 끌린다고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럴 뿐만 아니라 사실 필자는 요 뒤에 이야기를 더 하고 싶은 거죠 young children are as well 어린 아이들도 그래요 그럼 어린 아이들도 어디에 끌린다는 얘기예요 정말 날 것 그대로의 와일드한 것들 뭔가 색다른 것들 이런 거에 애들도 끌린다고요. 선생님 그러면 애들은요 이렇게 제멋때리고 날 것 그대로인 거 이런 걸 좋아하는 존재니까 얘네들을 뭔가 규칙적인 패턴 찾으려고 하면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린 아이들에게 관심이 있는 이런 심리학자는 누구처럼 행동해야 될까? 음 작가처럼 작가처럼 행동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 날 것 그대로의 아이들을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 거겠지. 그래서 in order to get a good picture of how children think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좋은 그림을 얻는다는 얘기는 더 잘 이해한다는 뜻이겠죠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작가처럼 문학처럼 그렇게 날 것 그대로의 상태를 이해해야 된다 그 얘기가 와야 될 거예요. 자 그거를 한번 찾아 봅시다. 제멋때로의 날 것 그대로인 상태 요거를 탐구합시다. 1번 선택지입니다. venture a little more often into the wilderness. venture into 라고 하는 게 이제 과감히 어딘가에 뛰어들고 들어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다 조금 더 자주 wilderness 정말 그 야생 그대로의 상태에 과감히 뛰어들 수 있어야 돼. 이 얘기잖아 이때까지 했던 게요 오 1번 괜찮네 2번 볼까요 help them recall their most precious memories 그들이 가장 소중한 기억을 떠올리게끔 도와줘야 되는데 가장 소중한 기억을 떠올린 얘기가 지금 왜 나옵니까. 전혀 상관이 없고요. 3번 보겠습니다. better understand 더 잘 이해한대요. the challenge is a parental duty. 부모의 의무에 있어서의 어떤 어려움들 도전들 이런 거로 대. 부모의 의무요? 이 얘기가 왜 나왔어? 전혀 상관도 없죠. 비슷한 얘기도 안 나왔어요. 자 4번 볼까요. disregard the key characteristics of children's fiction. 어떤 아동용 소설이나 이런 것들의 핵심적인 특성을 그냥 무시하고 이런 얘기예요. 아니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핵심적인 특성을 왜 무시합니까. 그게 아니라 날것 그대로의 어떤 아이들의 특성 이거를 과감히 좀 연구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5번 볼게요. standardized path 그 경로를 standardized니까 표준화시키는 거예요. of their psychological development 그들의 어떤 심리적인 발달의 경로를 표준화시킨다. 잠깐만 니마 standardized 표준화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오히려 뭔가 패턴과 규칙성을 찾아내고 질서를 부여하는 것에 가깝죠.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정답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일 번이다 이렇게 되겠고요 우리 이제 정답 선지를 만들 때 특히 어려운. 빈칸 문제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문제 선지 구성은 거의 대부분 이렇습니다. 정답을 놓고 걔랑 반대되는 아이를 하나 넣고 나머지 세 개는 무관한 이야기를 넣고 단어 몇 개만 지문해서 따서 넣는 거죠. 그래서 얘도 보시면 지금 얘랑 얘가 대조를 이루고 있구나라는 것도 이해하셨을 거예요. 됐습니까 어휴 잘하셨어요. 어려운 글인데 그래도 우리 잘 헤쳐나왔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아직 살아 계신 거죠 네. 네 이제 삼십오 번 문제 그래도 얘는 좀 우리 한숨 돌릴 수 있는 구간이니까 좀 가벼운 마음으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무관한 문장을 찾아봐라 그랬거든요. 무관한 문장 찾기는 약간 색칠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일 이 삼 사 오 번호가 붙어 있지 않은 문장이 테두리의 역할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정리하시고 여기에서 벗어나는 문장을 같이 한번 골라볼 겁니다. 볼게요. because plant 식물이라고 하는 거는 ten to recover 이제 회복이 되는 경향이 있죠. from disasters 어떤 뭐 재난이나 이런 거에서부터 more quickly than animals 동물들보다 더 빨리 회복이 된다고. 오 잠깐만 지금 이 글은 식물에 대한 글인가 보다. 그렇죠 식물이 어떻다고요. 뭔가 어마어마한 재앙을 겪었어도 얘들은 회복이 더 빨라. 됐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they are essential 얘들이 진짜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서 to the revitalization이 이제 소생입니다. of damaged environments 이렇게 손상된 환경을 다시 막 소생시키는 데 있어서 얘들이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좀 더 가볼까. 그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why do plants have this preferential ability. 그럼 대체 식물들은 왜 이런 preferential이라고 하는 거는 뭐 우선의 우위의 이런 뜻이 있으니까 왜 이런 어떤 우위의 능력을 갖게 됐을까요. to recover from disaster 이렇게 어떤 재앙으로부터 회복하는 이런 능력을 왜 갖게 됐을까요. it is largely because 아이고 성격도 급하셔. 바로 이제 자기가 대답을 해요. 자 왜 그러냐 하면 unlike animals 동물들이랑은 달리 식물들은요. can generate 만들어낼 수 있거든. new organs and tissues. 새로운 어떤 이제 organ이라고 하는 게 인간 같은 경우에는 신체 장기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식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기관들이 있죠. 그런 걸 이제 orga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식물의 새로운 기관과 어떤 tissues 조직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요. 뭐를 통해서 throughout their life cycle 자기의 생의 주기 내내 자기가 이걸 계속 다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쌤 그러니까 식물은 이런 일종의 재생 능력이 있어가지고 얘들은 이제 회복이 빠르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맞지.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볼게요. disability. 자 그러면 이런 능력은 이렇게 막 자기가 스스로 재생해내는 이런 능력은 due to the activity 어떤 활동 때문에 생겨난 거냐면 of plant mary stem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사실 뭔지 몰랐어도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분열 조직이라고 하는 거고 내가 그걸 어떻게 아냐 모르지 그래서 컴마 저기 짝대기 해놓고 부연 설명을 해놨어요. 이 mary stem을 우리말로 정확하게 못 옮겨도 이 설명을 읽으면 이런 거구나 알 수 있거든 이게 뭐냐 하면 regions of undifferentiated tissue이니까 뭐 뿌리 그리고 shoots는 요렇게 이제 싹이 나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식물의 뿌리와 싹과 이런 데에 있는 분화되지 않은 조직의 어떤 부분들 이거를 이야기하는 건데 얘가 that can in response to specific cues 어떤 특정한 신호의 반응을 해가지고. can differentiate 분화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뭐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new tissues 새로운 조직 새로운 기관들 이런 걸 얘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아하 쌤 결국 식물의 이런 회복의 비밀 열쇠는요. mary stem이라고 하는 이 분열 조직에 있는 거고요. 얘는 분열 분화되지 않은 상태지만 얘가 어떤 자극만 제대로 주어지면 축축축 분열을 하면서 새로운 기관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이제 회복 능력의 핵심인 거네요. 맞지 너무 잘했지 그죠. 자 일단 일 번 문장은 관련이 깊죠. 왜 그래요. disability에 dis가 가리키는 내용이 앞에 나와 있잖아요. 이러한 능력 이러한 식물의 회복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자 2번 볼게요. 만약에 이 분열 조직이라고 하는 게 are not damaged 손상이 안 되잖아요. during disasters 어떤 뭐 재난이 있는 동안에 얘가 손상이 안 됐다. 그러면 plants can recover 식물은 얼마든지 다시 회복할 수가 있어요. and 그리고 ultimately transformed 궁극적으로는 뭐도 다 바꿔놓을 수 있냐면 destroyed or barren environment 파괴됐거나 barren이라고 하는 건 막 이제 뭐 불모의 이런 이야기니까. 정말 완전히 못 쓰게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환경을 얘가 다 바꿔놓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식물이 일단 다시 살아나니까. 이 식물을 기반으로 다른 환경도 이제 차츰차츰 회복을 시킬 수가 있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 쌤 연결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분열 조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 소개한 다음에 분열 조직만 손상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회복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찰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맞지. 자 3번 볼게요. you can see 여러분이 이제 볼 수 있는데 this phenomenon 이러한 현상을 갖다가 on a smaller scale 더 작은 규모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떨 때 우리가 이 현상을 볼 수 있냐면 잠깐만 쌤 그러면 이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얘가 큰 재난을 겪었지만 그치만 자기 분열 조직은 다치지 않아서 그래서 회복을 잘 해낸 그 현상일까요? 그렇지 만약에 그렇다면 3번 문장도 앞의 문장이랑 찰떡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자 봤더니 a tree struck by lightning 이 어떤 번개를 맞은 나무예요. 근데 이 나무가 forms new branches 금세 새로운 가지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리고 이 새로운 가지가 어디서부터 자라나는 거예요? 그 옛 상처 부분에서부터 자라난다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분열 조직을 안 다쳤으니까 연결이 잘 되고 있죠. 자 4번 해볼게요. in the form of forest and grasslands. 그래서 어떤 숲이나 초원이나 이런 형태로 이 식물들은 regulate 조정을 한대요. 얘들이 뭘 조절하냐면 the cycling of water. 이 물의 순환이라고 하는 걸 식물이 조절을 하고요. and 그리고 두 번째 동사 adjust. 또 뭘 조절하냐면 the chemical composition of the atmosphere. 이 대기의 화학적인 composition 구성이라고 하는 것도 얘가 조절을 한대요. 네. 지금 식물이 하는 역할에 대한 글이에요. 식물은 물의 순환을 조절한다. 식물은 대기의 화학적 구성을 조절한다. 이 요즘 아무 상관없잖아. 우리는 식물의 회복 능력에 대해 얘기하고 있고요. 분열 조직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얘는 완전 너 뭐니 나가. 그래서 사 번은 지금 틀렸습니다. 무관한 문장으로 빼주셔야 되겠고요. 자 5번 이어서 볼게요. in addition to regeneration or resprouting of plants. 이 식물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다시 재생이 되고 다시 싹이 나고 이제 이러는 것에 덧붙여서 disturbed areas. 이것과 함께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disturbed라고 하는 게 뭐 뭔가 방해를 받았거나 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 재난에 피해를 입은 지역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 지역이 can also recover 이 지역도 역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through reseeding 뭐를 통해서도 회복이 될 수 있습니까. 다시 씨를 뿌리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도 얘가 회복을 회복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식물의 회복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주변 환경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와 있다고요. 됐지. 자 그래서 35번 문제는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관심 있게 생각하는 글의 순서 문제 같이 풀어볼 거예요. 순서 문제 어려워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 풀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문장 삽입 문제가 더 쉽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단서가 너무 뻔하게 딱 보여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이 오히려 거기서 더 오답을 많이 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그동안 순서 연습을 많이 해서 이제 잘할 수 있게 된 건 아닐까라고. 바래 봅니다. 일단 박스 문장을 잘 분석을 하시고요. 다음에 붙을 게 먼지만 찾아도 거의 이제 답은 반 이상 나온 거거든요. 맞죠 한번 읽어볼까요. when two natural bodies of water. 잠깐만. bodies of water라고 하는 걸 수역이라고 해석하는데 혹시 아세요 이게 뭔지 그러니까 물이 뭔가 많이 모여 있으면 그게 이제 수역 bodies of water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두 개의 자연 수역이라고 하는 것이 stand at different levels 각기 다른 수위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물의 이 높이 수위가 다른 거예요. 자 이랬을 적에 building a canal 이를 이렇게 운하를 만드는 거 between them 이 둘 사이에 운하를 만드는 것은 presents a complicated engineering problem 굉장히 복잡한 그런 엔지니어링 상의 공학상의 문제를 야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 지금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선생님 수위가 다른 수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치 수위에 차이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운하를 건설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좀 어렵다 여기까지 나왔어요 맞지 그러면 이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오면 제일 좋을까. 일단 우리가 제일 땡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순서 찾기 문제의 공식이 뭐였어요 끝말잇기. 특히 이 점짜리 같은 경우는 좀 눈에 보이게 끝말잇기를 주는 경우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수위 차이에 대한 이야기로 다음 글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찾아볼게요. 에이를 봤더니 then 그리고 나서 the upper gates open 이 위에 쪽에 있는 문이 열린대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더라구란 얘기가 나오려면 앞에도 뭔가 동작이 나와 있어야 돼요. 이런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리고 나서 이런저런 일이 벌어졌더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앞에는 그냥 수위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게 어려움을 준다 고 얘기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a는 바로 뒤에 이어질 수가 없겠고요. 또 the ship이라고 나왔는데 그 배가 어떤 배인지도 모르겠어 뭐 이래저래 너무너무 틀렸죠 그래서 a는 완전 탈락이고요 자 b를 보겠습니다 when a vessel is going upstream. a vessel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선박 배인데요 배가 상류로 갈 때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the upper gate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윗문이요 그러면 앞에 뭔가 윗문 이야기가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앞에 문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럼 b도 탈락인데 그리고 나서 c를 봤어요 c를 봤더니 와 우리가 아까 끝말잇기를 그렇게 지금 갈구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이야기가 나오죠 이 수위에 있어서의 차이를 make up for라고 하는 게 이제 보완하는 거니까.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잖아 쌤 그럼 c로 가는 게 맞겠습니다 그죠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엔지니어들이 build one or more water steps 뭐를 만드냐면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물 계단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뭐라고 불리우냐면 락스라고 불리우는 거래요 뭐 이걸 우리말로 번역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 있나요 그냥 락이라고 여기선 부르겠습니다 자 이것은 carry ships or boats 뭐 배 이런 것들을 up or down 위로 혹은 아래로 운반하는 역할을 해주는데 between the two levels 이 두 개의 다른 수위들 사이에서 말이에요. 그니까 물 높이가 다른 데도 선박을 위로 혹은 아래로 이렇게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아 쌤 수위의 차이를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지금 락이라고 하는 거 일종의 물 계단 이런 걸 소개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게 뭔지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냥 물 계단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자 봤더니 이 락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an artificial 인위적인 water basin이라고 보면 돼요. 자 우리 이제 basin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대야 혹은 지형으로 치면 이렇게 움푹 파여있는 분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일종의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분지 대야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it has a long rectangular shape 자 이거는 아주 긴 직사각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with concrete walls 이 콘크리트로 된 벽이 있고요. 그리고 and a pair of gates at each end 각각의 끝에는 이 무 무 무 무 무 무 한 쌍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아 이제 드디어 무슨 얘기가 등장을 했어요. 문 얘기가 등장을 했어요. 그렇죠. 오 쌤 아까 전에 제가 문 이야기 본 거 같은데요 그죠 비 단락에서도 봤었는데. 자 어쨌든 에이 비 중에 뭐가 바로 뒤에 이어져야 되는가 마저 또 확인을 해 봅시다. 자 에이는 봤더니 이 위쪽에 있는 문이 그리고 나서 열립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앞에도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지 이게 이렇게 움직이고 그리고 나서 윗문이 열리고 뭐 이런 식으로 절차가 소개가 돼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그 배라고 할 만한 특정한 배가 아직 앞에 나오지 않았고요. 더 결정적으로 a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 한 문장만 더 읽어보면 그 반대의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작동 방식 얘기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이유 때문에 a는 아니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b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는 어 배슬라고 나왔잖아. 쌤 이렇게 이제 어로 먼저 표현을 해 준 다음에 뒤에 이제 그 배에 대해서 더 이야기할 때는 더 이런 식으로 가는 거군요. 맞죠 자 어떤 선박이 이제 상류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때 the upper gate 위쪽에 있는 문은 stay close 계속 딱 닫혀 있는 거야. 근데 그때 the ship enters the lock 이 배가 lock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어느 쪽으로 들어가냐면 at the lower water level 더 낮은 수위 그쪽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뭐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이렇게 되겠죠 지금 이제 콘크리트로 된 이런 벽이 있고 여기는 수위가 낮고 여기는 수위가 높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배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낮은 수위에 이 물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the downstream gates 이 아래쪽에 있는 물이 are then closed 그 다음에 이제 철컹 닫히는 거예요. and 그 다음에 more water is pumped into the basin 더 많은 물이 이 분지 안으로 펌프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물을 이제 이 안으로 계속 넣어주게 되는 겁니다. 물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수위가 점점점 올라가겠지 그죠 물이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뭘 어떻게 돼 배도 같이 올라가겠지 그죠 이렇게 된 거예요. the rising water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위로 올라간 물이 lifts the vessel 이 이제 선박을 갖다가 들어 올린 거예요 어디까지 들어 올리게 됩니까. to the level of the upper body of water 그 위쪽에 있는 수역의 수위만큼 배를 들어 올려 이 높이까지 들어 올린 거라고요 됐지. 자 그러면 c b a 잖아요. a로 가는 게 맞겠네. 사실 실전에서는 뭐 이렇게까지 오기도 전에 우린 이미 앞에서 다 답이 결정이 됐어요. 맞지 자 그러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어디만 하긴 하고 그냥 a 단락 첫 문장 정도만 가볍게 하긴 하시고요. then the upper gates open 자 그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이 위쪽에 문이 열리는 거예요 얘가 슝 이렇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the ship passes through 이 배가 슝 이렇게 통과해 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렇게 해서 서로 물높이가 달랐는데도 얘가 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for downstream passage 자 그럼 이제 하류 쪽으로 통과해서 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될까. 아이고 똑같은 절차를 그냥 반대로 반복하면 되는 거겠지. the process works the opposite way 그 과정이 이제 그냥 반대 방향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아하 쌤 그래서 a 단락이 먼저 올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네요. 반대 방식이라고 하면 앞에서 했듯이 첫 번째 방식에 대한 설명이 플로 나와 있어야 되니까요. 그치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더 낮은 수역으로 가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 배가 enter the lock from the upper level 이번에는 이제 이쪽 수위가 높은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수위가 높은 쪽으로 들어가서 요렇게 해볼게요. 자 그래서 water is pumped 이번에는 물이 펌프질 되는데 from the lock이니까 그 lock으로 붙어 물이 펌프질 돼서 나가는 거죠. 이번에는 물을 계속 빼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위가 낮아지겠지.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물을 빼내냐면 the ship 이 배가 is in line with the lower level 그 낮은 물의 수위랑 같은 선상에 오게 될 때까지. 그래서 얘가 여기 올 때까지 이 물을 빼내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문을 열고 얘가 이동을 하면 되겠지. 됐어요. 그래서 cba의 순서 다 확인했습니다. 괜찮습니까. 너무 잘했네. 네. 이제 37번만 하면 돼요. 36번보다는 확실히 3점 배점이라 난이도가 좀 있었습니다만 역시 같은 요령으로 풀 수 있거든요. 일단 박스 문장을 읽고 한번 최대한 단서를 끄집어 내봅시다. culture operates in ways. 문화라고 하는 게 작동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작동을 하냐면 we can consciously consider.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discuss. 서로 논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작동을 하고요. but also 이뿐만 아니라 in ways. 또 어떤 방식으로도 문화는 작동을 하냐 하면 of which we are far less cognizant. 이게 인식하는 이라고 각주를 줬어요. less가 붙으면 뭐예요. 덜 인식하는 거죠. 그러면 앞에 far가 붙었으니까 훨씬 덜 인식하는 방식으로도 문화는 작동을 한대요. 뭐야. 뭐 이렇게 어렵게 말했어요. 쌤. 이 글은 결국은 그냥 문화에 대한 글이고요. 맞지. 우리가 문화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맞지. 근데 이 문화 인식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의식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훨씬 덜 의식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이거는 뭐 제대로 의식하지 못한다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끝말잇기가 되려면 뒤에 무슨 얘기가 나와야 돼요. 문화를 인식하는데 의식적으로 인식을 하더라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문화를 이해하더라 뭐 이제 그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자 a를 볼게요. a를 봤더니 in some cases however. 와 엄청난 단서가 있네. 하지만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얘랑 상반된 얘기가 앞에 나와 있어야 되잖아. we are far less aware. 우리가 훨씬 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는 무슨 얘기가 나와야 돼요. 우리는 문화를 잘 의식하고 있다. 그 얘기가 나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식을 잘 못할 때도 있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앞에 지금 우리가 읽은 박스 문장은요 두 가지가 다 나왔어요. 이걸 하지만으로 연결하면 되게 이상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우리는 의식적으로 문화의 작동 방식을 인식할 때도 있고요. 무의식적으로 인식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인식해요. 네 연결이 안 되죠. 그니까 a는 안 되는 거예요. 자 b를 보겠습니다. when we have to offer an account of our actions. 우리가 우리 행동에 대한 어떤 account가 설명 이런 뜻이 있으니까 설명을 제공해야 될 때 그때 we consciously understand. 우리는 의식적으로 이해를 한다고요. 아 쌤 지금 이제 의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네요. 그치 그럼 뭐 비단락 나쁘지 않은데요. 자 그다음에 에세이를 봤더니 we select the culture notion. 우리가 어떤 문화적인 생각 개념을 갖다가 선택을 하는데 as 마치 뭐처럼 선택을 하냐면 we would select a screwdriver. 우리가 이제 screwdriver 장비잖아요. 이 도구잖아요. 이거를 선택하듯이 그렇게 문화적인 개념을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선생님 갑자기 뜬금없이 왜 도구 이야기가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비가 훨씬 더 박스 문장이랑 잘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의식적인 인식 무의식적으로 문화를 이 문화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거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얘는 의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냈으니깐요. 그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혹시 나 그래도 c도 될 거 같은데라고 하면. 지금 박스 문장 뒤에 b가 올까 박스 뒤에 c가 올까 이것만 놓고 고민하지 말고 b랑 c의 상대적인 순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b의 맨 끝을 볼까요 봤더니 우리가 특정한 도구를 사용하듯이 문화적인 아이디어를 사용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b 끝이 도구 이야기를 끝났고 c 단락 첫 머리가 도구 이야기로 시작했으니까 cb가 될 게 아니라 bc로 붙어야 되네 그래야 끝말잇기가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b 단락으로 갈 거예요. 자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which excuses 어떤 변명 어떤 이유가 might prove acceptable 수용 가능한 것으로 입증이 될 것인가. 우리가 이걸 의식적으로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given 뭐를 고려하면 감안하면 이런 거죠. the particular circumstances we find ourselves in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 특정한 상황. 이게 뭐야.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겠지. 그렇죠. 우리가 처해 있는 그 특정한 상황을 감안했을 때 이 중에서 어떤 이유 어떤 핑계가 수용 가능할까. 이걸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그럼 일단은 의식적인 문화의 이해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유를 갖다 붙이는데. 의식적으로 선택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뭐에다가 비유했냐면 in such situations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 문화적인 아이디어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한 건데요. as we would use a particular tool 우리가 어떤 특정한 도구를 고르듯이 그렇게 고른 거라고요. 그러면 bd에 뭐 나오면 너무 좋아요 c 나오면 너무 좋지 왜냐하면 지금 도구 선택하는 이야기로 끝났으니깐요 좋아요 쌤 c로 가겠습니다 그렇죠. 바바라디마. 끝말잇기 규칙만 잘 적용했는데 그리고 한 단락만 읽었는데요 b c a. 확정. 끝. 이제 뭐만 하면 돼요 확인만 하면 되지. 그렇죠 확인할 때에도 사실 실전에서는 c 단락 다 읽고 a 단락 첫 문장 이어지는 것까지만 보셔도 사실은 충분할 것 같아요 어쨌든 보겠습니다. we select the culture notion 우리가 문화적인 개념을 선택을 하는데 마치 뭐처럼 선택한다는 거냐면 우리가 스크류드라이버를 고르는 것처럼 우리가 오 나 어떤 도구 쓸까요 고를 때 의식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그 얘기 하고 있어요. certain jobs 어떤 일은 call for 뭐를 요구하냐면 philips head 라고 하는 걸 요구하고요. 이게 뭐지 알 필요 없죠 도구에요 도구. 또 다른 일 같은 경우에는 ellen wrench 아 이게 뭐지 알 필요 없죠 도구죠 또 다른 도구를 필요로 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취사 선택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whichever idea 어떠한 아이디어를 갖다가 we insert 우리가 끼워 넣던 간에 into the conversation to justify our actions 우리의 행동을 justify가 정당화하다 이런 거니까 우리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그 대화에서 우리가 무슨 아이디어를 껴 넣던지 간에 the point is that 중요한 건 뭐냐 하면 our motives are 우리의 동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만연하게라고 나와있네 우리에게 만연하게 이해가. 만연하게 이해 가능한 게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책을 안 읽어서 독해력이 떨어진 아이 het Squad 이거 갖고 infamous 말고 다음 것 봐봐. They are not hidden 숨겨져 있지 않아요. 그다음에 앞에 거 봐봐 이거는 의식적인 선택이에요 무의식적인 선택이에요 의식적인 선택이죠 만연하게 이해 가능하다 이용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의식적으로 대놓고 고른 거잖아요 숨겨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됐어요. 아우 지겨워 이제 의식적으로 문화에 대해서 이해하고 선택하고 하는 거는 이제 그만 얘기하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미처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에 대한 이해 이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 그게 에이달락이지 however 이렇게 되어 있죠 하지만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훨씬 덜 인식을 한다는 이야기에요. 뭐에 대해서 좀 인식을 덜 하게 되냐면 첫 번째 why we believe 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가 certain claim to be true 어떤 주장을 사실이라고 생각하는가. or 아니면 how we are to explain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why certain social realities exist 어떤 특정한 사회적 현실이라는 게 왜 존재하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는가 뭐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훨씬 덜 인식하고 있어요. 이 뒤에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중요한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ideas about the social world 이 사회적인 세계에 대한 생각들이라고 하는 것은 become part of our world view 우리 어떤 세계관의 일부분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이거 안 읽어도 알겠다. 시간 없으면 안 읽어도 되지 뭐 이거 보나 마나 무슨 얘기겠어. 우리 세계관의 일부인데 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거다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거다. 무의식적. 에이달락은 이미 이제 무의식 이야기로 넘어왔잖아요. without our necessarily being aware 우리가 반드시 필연적으로 인식하지 않고도 우리의 세계관의 일부가 되었다고요. 자 근데 우리가 뭐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냐면 the source of the particular idea 어떤 특정한 아이디어의 원천이 뭔지 그거 몰라. 모르는데 그냥 우리 세계관의 일부가 됐어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있어요. that 우리가 뭘 모르냐면 we even hold the idea at all 우리가 그런 아이디어를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조차 몰라. 근데도 우리 세계관의 일부가 되어 있어. 이거 뭐예요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죠. 됐어요 그래서 b c a의 순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준비된 문항들 모두 풀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수능 볼 때까지 우리가 또 만날 일이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이게 우리의 마지막 만남이라고 하면 여러분 부디 시험 잘 보시고 잘 봐야 돼 실수하면 안 돼 이런 부담은 저한테 다 맡기시고요. 여러분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멋지게 실력 발휘 잘하시고 수능 날 저녁에 와서요 기분 좋게 저한테 저 영어 완전 잘 봤어요라고 자랑하는 글 꼭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응원하고 있을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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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